안녕하세요. 봉수아. 개그우먼 아니세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. 가면서 봐.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? 맞죠? 네. 우리 교회 손바다는데? 아 그래요? 네.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혼자 있어도 난 슬프지 않아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니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까 두대의 모습과 사랑했던 기억들을 끝내 이룰 수 없었던 약속들을 나는 또 슬퍼하고 말 거야 잘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숨을 아무 때나 쉬시면 안 돼요. 본인 마음대로 끊으시면 집중이 흐트러지거든요.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저는 합격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물론 단점들은 있겠지만 간절함을 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합격을 드리고 화인 씨가 갖고 있는 다운드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약간 좀 허스키하면서 저는요 화인 씨 합격. 다른 것보다 저는 자매님 살 좀 빼셔야 될까요? 형제님 왜 그러세요? 예쁜 얼굴 아니에요? 귀여우세요. 귀여운 얼굴이신데 감사합니다. 저도 합격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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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